한글자막 by 한효정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뇌 몫이니라 방금 읽은 구절을 관찰해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헛되다 라는 것은 지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지나간다 라는 말이죠 한 번 지나가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다 라는 거죠 평생의 모든 날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현재가 지금이 기회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지나가기 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래서 아내는 가족을 가리킵니다 가족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날은 지나가는데 그 기회가 있을 때 가족을 사랑하라 이렇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뇌 몫이라고 기록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뚝 떼어서 주신 선물이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다 아멘 오늘 메시지 기회 있을 때 가족을 사랑하라 기회 있을 때 가족을 사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회는 사라집니다 기회는 지나갑니다 모든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에 당신의 가족을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잘해 주십시오 어떻게 잘해 줄 것인가 무조건 잘해 주십시오 조건 없이 잘해 주십시오 조건을 달면 사랑 아닙니다 조건을 달면 흥정하는 겁니다 조건을 달지 말고 그냥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십시오 지나가는 시간 동안 아름다운 추억들 아름다운 기억들을 남기십시오 기억은 큰 자산입니다 여행도 함께 가시고 그리고 외식도 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받은 기억이 행복한 기억이잖아요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으로 말면 아마 사랑받은 기억 행복한 기억을 가질 수 있도록 잘해 주십시오 오늘 조건기도 기회 있을 때 가족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고 혹여 모든 가족들이 아무도 없고 단 혼자 있는 사람은 가족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